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천도문은 좌파입니까? 제 후원회장이, 정치의 후원회장이 연평해제는 영웅이신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한테 해온 정책들을 보십시오. 영주권에 대한 강력한 헌벌, 그리고 간첩죄에 대해서 현재는 적국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외국까지 늘려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이민을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해서 함부로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내놨죠. 그런데 저한테 지적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원지사 같은 경우는 그 영주권,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확 열어주고 난민에 대해서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좌파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프레임, 일단 그런 좌파 프레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구태고, 굳이 그걸 하는 분에게는 제가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 프레임에 본인이 자승자박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룰을 지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민주 유지를 지켜야 되고요.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되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하면서 절대, 아니 인생 전체로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가치가 이겁니다. 이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 같은데요. 저는 이걸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